진준 성구연의 징자 중국어 94과 那个人是我们的导游 跟着他走就是了 我跟哥哥一起去餐廷할 때 건은 무슨 뜻이죠 진준쌤? 전체로 쓰는 거죠 뭐뭐 와잖아요? 네 근데 이게 건이 뭐뭐 와가 아닐 때도 있어요? 동서로 쓸 때도 있어요 특히 뒤에 뭐가 져가 많이 붙나? 跟着 어떤 사람 행동하다 이거죠 跟着他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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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그 사람은 따라가세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跟着我来就位下 이렇게 跟着我来就位下 이렇게 난 너무 재미있어요. 뭐야? 끈적어. 아마 저 좀 따라오지 마세요. 그렇죠? 좋아요. 자, 235쪽에 있는 플러스 표현 땡땡땡땡 지우실라. 이게 뭐예요? 뭐뭐뭐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약간 그런 비슷한 말투로 약간... 자신간 워필이 될 수 있어요.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. 저 지금 지우싱라라 그랬어요. 네, 지우실라, 지우싱라 다 돼요. 오, 좋다.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지우실라부터. 좋아요, 지우실라. 네, 그다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. 부여유고리, 니 방신 다단 조조실라. 야, 염려하지 말고 거리끼는 게 있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다단 조조실라. 다단 조실라. 저도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. 94강이었습니다. 지우실라 하면 자신감 넘치게 뭐 하면 돼? 이런 말투리입니다. 제 뒤엔 제 뒤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